유형, 지능 범죄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알아봤는데요. 가장 나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은? 얼굴 다행이에요. 현현주 씨. 현현주 씨가 약간 강남에 대부업자, 대부업자 느낌인가요? 큰손. 이 표정이 없죠. 올라와서 하기도 힘들고.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내가 원하는 사이. 새 어려운 곳인데. 박상민 씨는 좀 뒤에서 뭔가 지휘해가지고 애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최후에 잡히는 보스 느낌. 저런 분들은 사실 잡기가 조금 어려운 스타일이고 밑에 푸는 잡기가 쉬울 것 같은 스타일. 그런 느낌인데. 아 그래요? 정국인 씨는 잡기 쉬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행동대장 아니면 지금 앞에서 이제 좀 말하자면 좀 깐죽깐죽하다가 이렇게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현황한 거라고 그래서. 깐죽깐죽. 자랑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를 잡으러 한번 와보시죠. 실감나는 명품 연기로 악역 배우들은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아주 죽이고 싶어. 권달 역할을 좀 한 세 편 했는데. 아 맞아요. 실제 그쪽 생활하신 분들이 자기랑 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 하시면 부드럽죠. 웃어? 웃어? 섬뜩하죠. 아 웃었다고. 말이 없어요. 절 보는 순간. 곁에 안 오려고. 날 다치게 할 것 같은. 그 해를 입힐 만한 사람으로 봐요. 지하 주차장에서 저를 만나면. 예. 기겁을 합니다. 일단. 둘이 몰라도. 가면서. 뒤돌아 봅니다. 뒤돌아 보면서 제 손에 뭐가 들렸는지 봅니다. 아 역하면 떠오르는 이가 있죠. 배우 이철민 씨. 아 맞아요. 이분. 그러십니까. 발뚝 오는데 꼭 밖에서 해야 됩니까. 노래하도록 하세요. 연출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무서워요. 아 그러십니까. 긴장 푸시고 편하게.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세상에서 나쁜 짓은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젊은이냥이라는 드라마. 권달이죠. 양춘식이라는 역을 하면서. 귀여워. 눈빛만 봐도 강렬한 이미지로. 매 작품마다 카리스마를 보여준 이철민 씨. 옛날에 악역은. 그냥 악역이었거든요. 그냥 나쁜 사람. 근데 요즘은 악역이 나와도. 다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악역이 될 수밖에 없고. 왜 나쁜 짓을 밖에 할 수 없고. 이 사람을 꼭 죽여야 할 수밖에 없네요. 악역 배우들이 말합니다. 악역에게는 사연이 있다. 내가 죽었어. 각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행도 서슴지 않지만. 저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공감을 끌어내는 악역들. 악만 있는 악은 없지. 선이 있다가. 본인에게 악을 하는 그거지. 구성애가 부각되니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쟤도 사람이구나. 어쨌든 살인마지만. 그래도. 저 인물이 나중에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아내를 죽였어. 이 세상에 내 얘기를 아는 사람이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악역에게는 특유의 표정 연기가 있다. 매서운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 섬뜩한 표정 연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세상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이런 세상은 없어져야 된다는 어떤 시각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사람. 모든 어떤 것들이 다 미워 보입니다. 내 눈을 바꾸게 만들죠. 착한 인물을 살아간다였을 때는 진정성 있게. 진짜 기분 좋게 웃어주고. 그랬을 때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웃을끼가 싹 거쳤을 때.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대사 지문에 보면. 저 음식을 받고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를. 애매모호한 표정을 찍고 있다라는 그런. 똥아. 바로 이 장면. 극중 민중국의 오묘한 표정이 압권이었는데요. 마성의 매력을 보여주는 악역 배우들입니다. 악역을 잘하든 뭐. 뭐 선한 역을 착한 역을 잘하든. 어떤 얘기에 대한. 시시한 역은 없거든요. 시시한 배우가 있을 뿐이지. 나의 인생을 가지고. 강렬하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억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악역은 있지만 악인은 없다. 혼신의 연기로 열정을 불태우는 악역 배우들. 최고의 악랄한 연기. 독한 연기를 보여주는 게 또 배우로서의 또. 의무이자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앞으로도 수많은 좋은 악역을 하고 싶어요. 정웅이는 민중국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멋진 민중국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민두현 씨 들으셨죠. 민중국 씨가 잡으러 온다네요. 민중국 씨 저 너목들 열심히 보겠습니다. 본방사시 하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악역에 굉장히 친근한 것 같아요. 정웅인 씨 보면 유쾌해지는 기분이. 아무래도 요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좀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살거든요. 저 선생님은 더위 먹으신 거 아닙니까? 어딜 봐서 더위 먹은 얼굴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걸로 하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슬 씨가 시원해지는 뉴스 전해드릴 겁니다. 레드카페에서 또 한 번 대형사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